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려온 것 같다. 정권 바뀌니까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는 원점을 지나서 저만치 후퇴합니다. 대한민국이 퇴보합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집권 1년도 못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나 추락했습니다. 경제, 민생, 인권, 시민권 다 추락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외교와 안보, 평화 모든 게 과거로 태행합니다. 여러분, 잘한 것 하나 없는 윤석열 정부가 전국 5개의 전광판에 자기들 성과를 광고한다고 합니다. 그 잘난 정부 덕에 뭐 하나 나아진 게 있습니까? 물가는 치솟고 난방비는 폭탄입니다. 자기 편만 태우는 대통령 전용기, 떴다 하면 꼭 사고를 칩니다. 사고는 대통령 내외 갇히는데 왜 부끄러움은 시민들 몫입니까? 참담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쪽팔리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독재라는 말, 정말 지긋지긋한 낱말입니다. 군사, 독재, 군합발 누가 끝장 냈습니까? 시민이 피와 땀과 눈물과 투쟁으로 끝냈습니다. 맞습니까? 힘들게 끌어냈더니 이제 검사, 독재, 구둣발이 시민을 짓밟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 틀리면 노동자, 언론인, 정치인 모두 탄압하고 있습니다. 감히 심기를 거스르면 고소고발, 압수수색으로 제발을 물립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쫄면 되겠습니까? 당차게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장을 가득 메운 우리 촛불 시민은 당당합니다. 촛불은 민주주의 유전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퇴진운동은 정의로운 행동이며 촛불을 두는 것 외에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촛불을 두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은 신성한 촛불을 들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싸움에 저들은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합니까? 때리는데 막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주권자 촛불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황문화 의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방탄은 윤석열의 죄식구 감싸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엉터리 박사의 허위경력 김건희 부동시의 군면제 윤석열 부창부수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자본시장 교란한 김건희 가짜 잔고증명서 장모 최은순 모전여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꼼꼼 숨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검찰을 움직여서 칼춤을 춥니다. 검찰공화국의 빛나시 너무도 처참합니다. 여러분 더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촛불 시민은 지금이게 광장에 이 엄동설안에 광장에 서 있습니다. 촛불로 함성으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을 외롭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의도가 빠졌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청취가 우리 시민을 함께 가지 못할 망정 발끝도 못 따라갔습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국회에서는 70명 넘는 국회의원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을 외치며 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민주당이 거리로 나와서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격려 해주십시오. 내일은 국회가 12구 참사 추모제를 갖습니다. 무려 100일 만에 열리는 최초의 공적 추모제입니다. 저희는 이틀 전 국회 밤샘 농성 토론 끝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강하게 행동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촛불을 다시 높이는 시민사회와 굳게 손잡고 더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이제 시 한편 여러분께 올려드리면서 결기를 다집니다. 진은영 시인의 봄이 왔다는 제목에 딱 세 줄로 된 시입니다. 사내가 초록 페인트통을 엎지른다. 나는 붉은색이 없다. 손목을 잘라야겠다. 손목을 잘라야겠습니다. 당찬 각오로 주권자 시민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제대로 싸워서 검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봄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호에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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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명령이다.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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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